의료 사태에 대한 시중 민심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채널A를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들한테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한순간에 정부와 함께 돌팔매를 던지는 쪽으로 그렇게 급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민심이거든 민심 사람들이 민심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멸치 때하고 같거든요 몰려다니면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의료사태 시중 민심이 많이 바뀌죠 그걸 정부도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의료 내용이 빠졌네요 현직 의사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유나흘이라는 분이 유튜브를 제가 들어가 가지고 그분 말씀도 잠시 들었지만 하단에 이분 이야기를 듣고 시청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내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한 분이 미국에서 의사생활 하시는 분들이 글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똘똘합니다 뭐가 이런 똘똘한 거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단 제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 뭘 배웁니다 그러니까 눈썰미가 굉장히 뛰어나죠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납기를 지켜야 되면 역순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있죠 그게 일종의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특히 은행 같은 걸 미국 은행이나 한국 은행을 비교해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거죠 이제 제 세대 이야기니까 지금 세대는 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의사 신분 이야기가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가수라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의사 한 명이 환자 100명을 넘게 커버할 수 있는 의사는 한국 의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각 나라에서 온 의사들이 있는데 업무로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왜 본인 캐파를 넘어섰으니까 언급실에서 급하면 abj를 하고 c라인을 잡고 온갖 것을 혼자 다하는 의사는 한국 의사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관찰이거든요 이게 본래 한국인들의 특성이고 이 특성 때문에 이러면 지금까지 일어서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빠릅니다 척척척척 처리해 나가는 거죠 저는 중국 의사 인도 의사 태국 의사 영국 의사 온 나라에서 온 의사들 다 봤는데 한국 의사의 빠르기는 월등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미친 수준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빠른 겁니다 다들 실력이 있지만 업무로도가 올라가면 참고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 외국인 의사를 넣는다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입니다 미국 코로나 시절에 로딩이 올라가니 업무로도가 많아지는 게 휴가 안 되고 도망가던 치프 자기 나라 갔다가 안 돌아온 동기 아예 때려친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아는 한 도망간 한국인 의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장기와 특기라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미국에서 의사실 분이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한국의 여러분 의사뿐만 아니고 한국의 제조업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분들 납기를 맞추는 데 익숙하고 납기를 잘 맞춘다는 이야기는 업무로도가 많아지다도 참고 행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빠른 겁니다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훌륭한 지적인 겁니다 그 한국인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들의 의사가 됐기 때문에 더 심할 겁니다 빠르고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고 얼마나 이런 훌륭한 이런 관찰기입니까 미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이런 의사들 다 봤을 테니까 이렇게 똘똘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도망간 한국의사는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거 저도 참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보면 여러분 지금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실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국적인 특성이라고 보거든요 일요일 토요일 관계없지 않습니까 계속 실방송을 그 방송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업무 역량도 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한 분께서 유나으리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유나으리 여러분들 tv에 이미지가 오늘 안 들어간대요 그 이미지를 방송을 보고 하단에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입겠는지 한 300여 분 정도 남긴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3일 동안 2시간 자고 일했습니다 전공의 때 일인 거죠 이 글을 보고 글을 남긴 겁니다 코로나 때 써먹고 이번에 버렸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정부와 국민들이 젊은 의사들 그것에 절망했을 겁니다 코로나로 만성배동에 확진자가 나올 때 호호트 격리로 아니어도 한 달 동안 집에 못 가고 환자를 봤습니다 대부분 다 의사들인 겁니다 50대 의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악마라니까 낙수가라니까 말이 됩니까 이번에 너무했습니다 세월 가면 다 잊혀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세월이 약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유나으리라는 의사분의 채널이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남긴 걸 본 겁니다 그게 의사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 겁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때도 이러면 한국 의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병을 맞게 해서 노력했던 의사들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은 장기가 특기장 있고 칭찬받을 점이 많지만 자주 보면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고마움을 그게 가장 아쉬운 겁니다 이번에 의로 문제를 처리할 때도 박민수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냥 참 막돼 먹었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평소에 얼마나 이런 갑질을 했으면 의로계 인사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사롭게 저렇게 내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민수 차관을 보면서 말이라는 것은 화살과 같아 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 앙금을 남길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댓글도 조금 순치하고 순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자기 의사가 전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이나 글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지금 워낙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냥 대단히 공격적으로 되죠 나중에 보면 다 부끄러운 일이고 본인 자신이 인격을 낮추는 거니까 조금 톤다운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 보면 참 생각할 점이 많은데요 우리가 장점이 많은데 이런 분은 여기 보시면 문제는 용산 대통령 질과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데 공무원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짱구를 하문히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전공의들은 이미 특별한 약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의로 붕괴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것은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칠 때 요관을 받아 두든지 아니면 끝까지 가든지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결정할 사안이니까 저는 논평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이나 글을 들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실상을 잘 알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무원들께 앉아가지고 으쌰으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오는 정책마다 다 헛발질끼리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응급실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의료체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고장 나오는 것이 응급실에 경청한 자 몰려들면 돈 더 먹이 있다 이제 이런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이와여자대학교 목동병원의 이런들 전문의 작가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부터인가 경청한자들이 많이 안 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현장에서 안 오는데 뭐죠 나오는 정책은 경청한자가 이런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관리들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관리들의 수준이 지금 그 정도까지가 왜 그분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장을 아예 둘러볼 생각하지 않고 현장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헛발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현장을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헛발질이 나오고 그런 헛발질이 다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될 거니까 대통령도 뭡니까 헛발질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겁난 이야기입니다 왜 겁난 이야기인 거 아니까 이게 정권의 이런 진태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봉급을 받는 생활을 10년만 하고 그다음 나왔기 때문에 제 자신이 보기에도 이런 뭐가 있는가 하면 긴장감이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정부를 대할 때나 사건을 대할 때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긴장감이 뭔가 하니까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예사롭게 그게 평생 봉급 생활을 해오신 분하고 굉장히 차이 그런데 왜 예사롭게 보다는 한 방이 그냥 망하니까 보시면 제가 있는 곳이 읍내에 산모가 3명이 있는데 지역의료를 증가시키는 데 2천 명을 증원하게 되면 산부인과에 이랍는데 인력이 배치다는 논리를 쓰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지역의료를 이랍하면 의료진이 배치가 안 되면 돈만 하는 악마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분맘미 50만 원에 사고 보상비의 10억 원이고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의료의사 증원을 증가시킬 때 의료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지역의료는 병원이 이런 개원이가 운영되려면 하루에 최소 200명 정도가 여러분들 내원을 해야 운영이 되는데 사람이 지역에 여러분들 지방에 그렇게 살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곳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병원이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에 여기에 한 분께서 조국님께서 이번에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의사선생님 얼굴이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피로가 가득하죠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들여다봤으니까 한평생을 통해 처음으로 의료 문제를 들여다본 겁니다 의가 공부가 너무나 힘든 공부구나 의사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했구나 이 체제는 유지가 안 되는 체제구나 정부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정부가 완전히 헛발절했구나 한국의 관료 수준이 행편이 없구나 장원함 윤대통령이 다치겠구나 자동주를 뭡니까 방송하면서 만들어진 판단들인 겁니다 여기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네요 그런데 어차피 취소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원가 예하로 여러분들 70%씩 주고 원가 70%씩 주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속절입 실험들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의료 제도가 정립이 될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고생길이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미안합니다 세금 내면은 의료 문제는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알아서 잘 할 줄 알았죠 세금 내면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고쳐가면서 잘 운영할 줄 알았던 거죠 세금은 냈는데 세금은 닦아 먹고 아무것도 안 해가 여러분들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젊은 의사분이나 의사후보들이나 부모님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고생길이긴 하지만 길게 보게 되면은 길게 보게 되면은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그냥 뭐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길게 보면 모릅니다 길게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 사태가 지금 여름 터졌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젊은 의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 탈출구를 찾아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미안해야죠 당연히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의로인 같아요 의도는 현행 건강보험 유지를 위한 의로인건비를 후려치는 것 하나하고 병원 회피와 짝짝꿍에서 수도권에 신설되는 6600병상 대학병원 분원들에게 전공이라는 이름의 노예인력 제공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결과가 의도와는 반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내년을 버틸 대형병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도난 병원을 누군가는 인수할 텐데 현행 체계에서 부도난 것을 뻔히 보고 인수할 자본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영리법인화를 인수조건으로 제시할 외국자본들이 인수협상을 벌일 것이고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판단한 사본 가입자는 영리병원을 사용할 것이고 대다수의 서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공공병원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그 모든 것을 떠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권은 몰라하겠지만 회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뚜벅뚜벅 걸어간 길에서 유턴 구역을 곧 지나갈 텐데 아직은 그냥 직전을 강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시는 분마다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건강보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의대 인건비를 후려치기는 방식과 하고 그 다음 6600병상에 필요한 젊고 씩씩하고 고강도의 노동에 익숙한 전공의를 충원하기 위한 목표가 됐던 거죠 그 앞에 필수의로 무슨 지역의로 문제 해결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은 민영아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잘못 해결하게 되면 정권 유지에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지금 비하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고 저는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분이 이제 아직도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의사 정원 늘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학병원 척주라는 것은 전공의 1만 3천병이 그냥 사직을 해버린 것은 대학병원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의료체계라는 것도 구조물하고 같은 거니까 그 구조물에서 척주를 그냥 빼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분은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대해서 반론을 한 분께서 이분은 파업하고 사직하고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중에서 파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교훈이라든지 대학교 쓰든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사직하고 떠난 겁니다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전공의들 사표를 낸 겁니다 전공의들 사표를 내지 못하는 법도 없는 겁니다 학생들은 군대 가거나 딴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파업이나 퇴업은 직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고 전공의들은 그냥 전공의를 사직해버린 것이고 전문의를 안 하고 개업하고는 미국을 간다고 한 거죠 파업하고 사직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전공의들 자발적 의사라고 그냥 사직 의사를 밝힌 겁니다 전공의를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걸 투자를 계속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마다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사직을 한 거죠 본인들이 왜 정부가 꼴배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전공의 투자할 인센티브를 없애버린 겁니다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더 쿨하게 이야기하면 전공의 자신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 전공의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결정 본인들이 다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 다 투자 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 결정이 여러분들 투자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임스 쿤이라는 님께서 중간에 조정이 가능한 것은 설계부터 제대로 되었을 때 디테일한 몇 가지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설계 시작부터 엉망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 눈에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그 설계가 얼마나 엉망이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당신들의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거야 당신들 알아 박민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야 이 친구야 공부 좀 해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당신이 말해 그대로 간당간당 유지되어야 했던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는 당신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기치 않은 결과지만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 파구를 가져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특히 20세기 100년 동안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선의로 포장돼 있습니까 아니 원전 탈원전 한다고 이러면 선의에 출발했죠 의의로 정책 다 선이죠 그러나 뭐죠 궁극적으로 파괴되는 결과를 낳은 거지 않습니까 설계 시작부터 엉망진창이니까 정직하지 않은 정책 사기성 정책 정치적 이득이 개입한 정책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 의료인이라는 현장과 전혀 대화가 없는 정책 당연히 망하는 거죠 박민수는 책임을 지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번에 나왔던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진을 다 밝혀가지고 윤 대통령이랑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짓다라고 이러면 세금 낸 게 아니니까 설계가 조금 잘못됐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초장부터 설계 자체가 엉망진창이니까 대중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고 누가 잘 압니까 의료인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나는 의료인보다 훨씬 덜 하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항의성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 시작부터가 엉망진창이면 그 다음에 수습할 수 없는 원안으로 가능성 외에는 다른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한 분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정부 정책을 따라가 보면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뀐 겁니다 지금 6개월간 지적된 바이탈 분야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하나 있네요 언급실 여러분 경증 안자 입원비 더 높이는 거 그건 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시작하면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를 또 여러분 이번에 한 번 우리가 채득하겠죠 그냥 시작하면 다 같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HJK님이란 분이 처음부터 의사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지만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든 듯 다 죽고 있습니다 마녀 산악하든지 죄인 취급에서 잡아 흔들더니 총선 찬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되고 대학 입시도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의 계락에 빠진 거라면 그들은 지금 쾌제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좌우 구분 없이 많은 인사들을 만나며 의견을 듣고 믿을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스스로 가릴 줄 아는 눈을 길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믿지 못할 인간들이 그냥 권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한 탓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판단은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죠 표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론이 채널A나 이런 YTN 방송 이름들 보시기 바랍니다 MBC나 이런 방송들의 의료 관련 방송을 보게 되면 여론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할자 매체는 100명 200명 정도의 여러분들 댓글을 남기지만 방송 매체가 여러분들 좀 파워가 있는 경우는 1,000명 2,000명도 댓글을 남기거든요 어느 여론조사보다도 정확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론이 바뀐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도 지금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그냥 뉴노말로 가는 겁니다 뉴노말로 가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크게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돌아올 것이다 수련특례를 베풀면 돌아올 것이고 대우를 좋게 해주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